최근 건강 우려가 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 성야 미사를 집전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 시간 30일, 신도 6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부활 성야 미사를 집려했습니다. 올해 87세인 교황은 감기와 기관지염으로 전날 로마 콜로세움에서 열린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 행렬에 불참하는 등 최근 일부 일정에 불참해 건강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